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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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저 허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. 자 정아리도 좋고 그러다보니 힘에서는 순간힘이나 파워에서는 앞서겠죠. 이게 사실 회장님 또 타이틀 매치이기 때문에 이게 더 흠 있는 경기이지 않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. 지금 보통 타이틀 매치 같은 경우는 3분 5라운드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 경기는 몇 라운드 진행을 할지 아 네 난타전 난타전 이루어졌어요. 자 우리 김치원 선수 임치민 선수 방금 전에 난타전을 볼 수 있었고요. 자 지금 로브루가 나왔습니다. 살짝 어 벌써부터 우리 홈코너 김치정 선수의 우리 둘 중 허벅지가 좀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야 우리 임치민 선수 킥이 대단하네요. 예 지금 상당히 빠르면서 파워가 중요합니다. 지금 스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 심지영 선수 같은 경우는